Q. 두 곡을 진행해봅시다. Q. Q. 자, 갑시다. 좋은데? 와,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말했다! 진짜. 그 만큼 너무 이쁘지 않나요? 너무 이쁘다. 아름다워, 아름다워. 뭐야? 소나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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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방 맞아?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잘해줘? 이거 인턴습 연장 아니야? 아하. 자, 날려라. 화영주. 뭐야? 고급스럽게. 뭐야? 여기 맛있는 냄새. 뭐야? 뭐야? 똑같은데 한 바퀴 돌아가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고급죠? 뭐야? 뭐야? 이게 뭐야? 학생 때 가장 먹고 싶던 매드 포관릭 아니야? 돈비티에스 고마보 매드 포관릭. 우리 앞 구성 고나 학교 앞에 매드 포관릭이 있었는데 여기를 가보는 게 이제 제 꿈이었어요. 아, 진짜요? 미쳤다. 여기라서 고르몬졸라를 처음 먹어봤습니다. 일단 먹자.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맛있다. 자, 오늘 간절한 방찬. 여러분들이 오늘 쉬고 즐길 수 있게 준비를 했고요. 오오. 일단 배부터 든든하게 매드 포관릭에서 손님들이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오. 마늘이 듬뿍 올려진 듬뿍 스테이크부터. 오 예스. 세어, 티자, 고등학자. 나 하지 마. 일단 맨포 말릭 밖에 마늘이 들어있는데요. 오 예스. 잘했다! 진 씨를 위해 마늘을 낀 메뉴도 준비했습니다. 오 예스. 오오. 메드 포. 형아, 맨포까지만 하세요. 시작. 시작 Sara 이거 해야지. 탈려라. 가자. 잘먹겠습니다. 잘먹겠습니다. 잘 썰어. 어, 곡이 정말 잘 썰어. 대체. 네, 엉. 또 고르곤졸라 또 고르곤졸라 스테이크 뭐야? 스테이크 스테이크가 리얼이야 스테이크 뭐야? 왜 이렇게 부드러워? 이야 아 베리 딜리셔스한데? 난 학창시절에 생각이 새록새록 나는데 애들이 고르곤졸라 모르니까 되게 무식한 사람 취급했다는 생각이 나 고르곤졸라가 서울에 처음 와서 먹을 것 같아 고르곤졸라를 누가 처음 먹여줬지? 지형인가? 소스야? 졸라졸라 고르곤졸졸라 뭐야 이거 아니 이거 맥뽀마 이거 뭐야 스테이크 뭐야 배가 진짜 고팠는데 맛있네요 맛있다 진짜 맛있다 나 아침부터 양치 먹은 거 뭔가 처음인 것 같은데? 아침부터 먹은 거 좋은데? 약간 해외 온 것 같아 공포야지 왔을 때 아침 갔다 나 그 파빙수 하나 먹고 싶어서 뭐 이것저것 하지 않았냐? 휴지 불고 막 운동장에서 생쇼하고 나 우유깍 쓰레기통을 던지고 쩌렸대 이화 기억해요 이화 이화 기억 안 나 이거 입술 벌리고 내 말이야 맞아 맞아 죄송해요 남았네 이거 남았네 남았네 이거 딕헨딩 된 건가요? 이만 썰어주면 안 돼요? 네 딕헨딩 3시간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피노노아인가? 아 사물리에 이게 맛있다고? 이 맛은 뭐 하세요? 이 맛은 뭐 하세요? 아 맛있어요 어? 진! 진! 와 진! 형 방송 있잖아요 진! 방송 있잖아요 나 별생각 없는데 왜 방송 아무 생각 없이 밥 먹고 있는데 왜 자꾸 방송이래 스테이크에 사이다가 적절히 잘 베어들었어요 음식이 다 흘리고 아 홍합이 짱이다 왜 전국이 형도 홍합 하나 해줘 홍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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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마늘은 참 좋은 음식이야 아 확실히 마늘로 고거나 내죠 버터도 냈으니까 확실히 갈릭으로 내요 갈릭으로 스매쉬 가잇 갈릭 김이가 마늘을 한 통으로 딱 집으면서 아 하면서 끝내는 거지 한국인의 힘을 보여주란 말이야 전국이 오늘 먹장이네 너 확실히 아침이라 그런지 많이는 안 들어간다? 네 그러니까 아침이라 그런지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저녁에도 잘 들어가잖아 와 근데 참 빨리 끝나네요 저희 맛있습니다 일이 다 짧아요 많이 드실까? 아니 많이 먹었어요 15인분 정도 되니까 아 진짜요? 근데 거의 박살이 내놨네 이걸로 미션이 있나? 남준형 자 오늘의 달려라 방탄 주제는 말 그대로 달려라 방탄입니다 이제부터 서울에 있는 용산 사옥까지 약 30km를 달려주시면 되는데요 10km 달려주시면 되는데요 10km 달려주시면 되는데요 제 맘대로 이렇게 와 나 진짜 저런 거였어 나 진짜 저런 거였어 나 진짜 저런 거였어 달려라 와 나 진짜 저런 거였어 진상에 먹이고 와 아니 너무 그럴싸해서 나 저런 거였어 야 나 이제 다 야 나 이래서 밥 먹이는 거야 지금 봤어 와 이거 진짜 근데 되게 파주거든 파주 역시 진짜인 줄 알았어 자 빨리 달려주세요 자 오늘의 달려라 방탄 주제는 달려라 방탄입니다 와 신표가 있네요 달려라 방탄하고 신표 네 달려라 방탄의 신표는 말 그대로 쉬었다 가자는 의미인데요 네 2015년부터 지금까지 만 6년 했으로 7년 와 벌써 7년이네 아 우리 7년 했어? 많이 하긴 했네 150회를 넘는 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방탄센터 여러분 잠시 쉬었다 가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많이 하긴 했네 진짜 많이 하긴 했네요 프로그램 자체를 7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잘 없지 사실 이제 쉽지 않죠 쉽지 않지 거기다가 이제 우리 또 자체 제작하는 프로그램인데 사실 공중파 방송국 프로그램도 아니고 이게 이제 아미분들도 좋아하지만은 우리가 이 촬영을 할 때만큼은 우리도 되게 재밌게 즐겁게 휴식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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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 끊어 다 나가있더라 아 진짜 웃겼는데 우리 아무튼 우리 어떻게 쉬어야 되나 이거 어떻게 쉬면 될까요? 자 오늘 주제의 실패 휴식처럼 만간에 휴식 후에 다시 이곳으로 모여 주시고 계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까 이제 뭔가를 좀 디피를 해놨어요 어 그래 좀 보면서 네 벌써 뭐가 보여요 한번 가봅시다 자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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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뭐가 있는데? 어 너무 감동적이다 야 야 이거 벌써 오프닝 때부터 눈물 나면 안 되는데 야 방에도 엄청 많네 안에도 있네 달리자 여러 시간들이 흘러도 우리는 라면 먹고 방송 가고 근데 탄탄 먹고 탄은 죄다 탄탄이다 탄탄입니다 탄수화물 응? 발방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여지껏 몰랐던 사실 라면을 좋아하는 방시혁 피디는 탄수화물 중독이에요 달려라 방탄 제작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스트 씨는 영원히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달려라 방탄 멤버들과 스태프 여러분 항상 아미에게 웃음을 라 나눠주고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방 방송을 탄 탄생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야 이게 달려라 방탄 야 이거 뭐야 이거 아 맞다 사진들이 있었네 아 이 사진들도 진짜 많긴 하다 뭐가 뭐야 이거 어 야 사또편도 있다 얘는 이제 브이앱 런칭하면서 우리가 이제 했던 아 진짜 맞다 우리끼리 시상식도 했지 지금 문제? 아 여기 현대 이것도 진짜 어려웠는데 우리 너무 못했잖아요 아 좋대 퇴근 빨리 하는 거 어 나는 끝 끝내 혼자 나와가지고 야 이때 재밌었는데 이때 이거 코에 까니까 형이 쿠키 가고 아 뭐야 아 그 인형 인형 바로 샀 이거 그거 캐나다 아 이게 캐나다야? 응 표정 왜 다 이래? 이거 옷 입고 지민이 형 따라 한 거야? 어 지민이 그 저 때 수도 맞추기 진짜 엄청 어 달려라 방탄 음식편 진짜 많았어 이거 진짜 옛날 아니야? 이거 되게 옛날이지 품앗 김장편 근데 우리 음식 할 때마다 난 너무 힘들었어 타락처 좌석인가요? 아 자 여러분 다른 것들에 신경 써도 돼요 자 여러분 다른 것들에 신경 써도 돼요 어 포즈게임도 있네 진짜 이 계속 나타나 얘들 그러니까 약간 죽지 않고 어디 어디 가든 형 시험에서 살아들어 아니 아니 못 된다고 야 씨 디디디 오케이 자자 으어 오 오케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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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시작 이게 안 보여지는데 아 이거 빨리 하면 안 되네 이제 거의 시를 쓰셨는데 달력을 보면서 여기 좀 왔을까 나는 오늘도 방탄을 기다린다 판이들아 보호빵 자 진씨 한 번 맞춰주세요 자 살거라 감사합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MC를 맡은 진입니다 저번에 방가 서브웨이 진행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방가 서브웨이요? 서브웨이? 설문조사 서브웨이 아니고 매도포관리 근데 이번에 역대 달려라 방탄을 통틀어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네네 다들 어떤 질문과 결과가 나왔을지 혹시 궁금하신가요? 네 궁금하네요 네 궁금합니다 유윤 씨 궁금하면 소리 질러 와 오케이 질문을 듣고 각자 예상 가는 결과를 한번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궁금 많아가지고 퀘스천 원 내가 처음 본 달려라 방탄 에피소드와 그 이유는 정확히 에피소드를 하나씩 골라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왠지 아니 1화 아니야? 다이너마이트 2일 수도 있어 봤을 것 같은데 저는 에피소드 34회 BTS X 마니토 2 그 저는 100회 특집 100회 특집으로 가겠습니다 난 파자마 파티요 이게 몇 번인데요? 97번 저는 그럼 추억의 예능 1편으로 가겠습니다 에피소드 몇 번? 30회요 저 126회요 아니요 126회 럭키 7 아니 아니 우리 그 막 우리 그 게임하고 했던 거 있잖아요 게임 맨날 했죠? 토마토 그 자다가 우리 일어나서 토마토 아 그래 그거 파자마 파티 아니야? 그게 파자마인가? 아냐 아냐 그 전이야 아니 끌려 제가 커야 걷었고 그게 추억의 예능일걸 아니야 겁쟁이 토마토는 그 추억의 예능 30이 아니라 후반 30이라 일 거야 그때 머리가 DNA 머리라서 그렇죠 그렇죠 나도 빨간머리라 써 나는 야 주스 될 거야 주스 주스 아니요 아니 야 쌩이 형님 다르자 그럼 추억의 예능 아 그럼 둘 다 같은 편에 아 그래 나도 나도 30 30? 30회 정말 많은데요 자 자 일단 봅시다 자 3일 돼요? 3일부터 하죠 네네 아 지금 손톱이 약한데 자 3일 BTS X 마니토 2151편 에피소드 33 그래 이게 뭔데 형 아 안녕 나 틀어주시는 거예요 나 나 나 나 이거 진짜 웃기게 됐어요 형 완전 잘해 아 이거 대박이었어 윤기 형이 진짜 웃겼는데 공포요?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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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민이가 진짜 웃긴데 이거 이거 뭐 안 했는데 뭐 야 진정 진정 토끼 토끼야 뭐야 공포 공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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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아 근데 윤기 형 진짜 못했지 아 저 편이 웃기긴 했어요 아 저 편이 웃기긴 했어요 해형이 맞췄답니다 여러분들 응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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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춘 것도 들어가고요 아 3위 이유가 너무 웃겨 엄마가 보라해서 봤대요 엄마가 보라해 어머니 2위 발표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41 에피 41 방탄 골든벨 2편 뭔데? 이게 뭐야? 라즈벌랄라 라즈벌랄라 아 이거 아 맞다 이거 많이 돌았지 까르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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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뭐야 까르보나라 라즈벌라라 까르보나라 라즈벌랄라 라즈벌랄라 얘를 처음으로 노래 라 라 지 모 라 라 까 르 도 나 라 르 보 나 라 까 르 아니 아니 저거 어떻게 맞추자고 아니 임명이 까르보나라 라즈벌랄라 전설 에피소드이긴 하네요 네 이유가 라즈벌랄라 압도적이에요 아 뚜렁이다 1등은 뭐야 자 1등 궁금하네요 이제 1등 소원 예능이니까 초기 예능이니까 초기 예능이니까 갑니다 초기 예능이니까 에피소드 어 공? 야 1편인가 보다 1편 네? 1에 와 야 1편이네 정석들로 왔어야 했네 야 1편이 12,030표로 너무 감동이다 이게 데뷔 팬 입덕하고 정주행 그냥 방탄이 좋아서 아 이거는 아니 와 이거 너무 감동이다 아니 진짜 탁살도 잤다 지미 21살 와 21살 제이홉 22살 제이홉 진 24살 어깨 와 저 때 나와서 다 어린 거야? 정국 그니까 지금 다 어린 거구나 천재 이 두 마디면 될 것 같아요 와 와 진짜 와 미쳤다 22살 멋쟁이 22살 22살 랩몬스터 저희끼리 있을 때 웃겨요 저희끼리 저희끼리 제이홉 너무 막 썼어 얼굴을 저의 잘생긴 얼굴이 미친 거 아닌가 형 되게 대단했다 야 최선을 다 했나 보지 뭐 아니 저 쩔어떼지 쩔어떼면은 한참 그 그 강함이 남아져 있어 저 때 첫 콘서트 막 했어요 과거 영상 볼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런 게 있었네 와 야 근데 봐봐 여러분 표수가 3위가 2100이고 2위가 2300인데 1위가 12000표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너무 감동이다 자 여러분들 두 번째는 나의 최애 달려라 방탄 아 최애 아 다시 밀게요 그러면 나는 97로 밀게요 저는 100회 밀겠습니다 다시 97 어 저도 진영의 의견에 한 표를 더 실겠습니다 100회 특집 예 저는 추억 예능 아 저 저 저 최애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최애 에피소드 아이 비슷한데 112번 부터 113번 달방 스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달방 스쿨 아 그 제가 MC 봤던 그 그 형이 선생님 했던 허벅지 데드리프트 해가지고 못 움직였던 날 오케이 저는 83회부터 85회 여름 야유회 여름 야유회 편 뭔가 인기 있을 것 같아요 난 개인적 사심을 좀 들어가서 토론토 편을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하고 아 그건 절대 아닐 것 같기는 저 그저께 토론토 편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어 토론토 편 봐 방 나누는 거 어 방 나누고 침대 하나 가지고 막 테트리스 하고 한번 밀어봐 3위 어떻게 다냐 병뚜껑 병뚜껑 치기 하고 자 그러면 자 3위 들어가겠습니다 자 3위 들어가겠습니다 어우 33번 어 33편 포토존 게임 그룹매주 그 자체가 웃김 레전드 짜리 많아서 우울할 때마다 찾아본다 안녕 안녕 많이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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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맞죠 안녕 아 그래서 아까 안 나왔구나 여기 있잖아 아 지금 둘이 너무 웃겨 야 유비야 너 진짜 못하더라 아 근데 너무 웃긴 게 형이 못 해놓고 우리 보고 조용히 하라고 하는 게 너무 웃겼어 볼 수 없더라 볼 수 없더라 와 진짜 못한다 와 진짜 못한다 와 제발 아 이거 안 좀 인정해줘야지 아 이게 남편 아 이거 좀 레전드긴 했어요 네 이게 3위 3위 자 2위 들어갑니다 2위 네 어 24 24편 24편 남량특집 아 좀비편? 좀비편이? 거기 제가 치워서 어 괜찮은데 아 좀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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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형 신발 잃어버리지 않았나? 어 아 아 아 형이 진짜 무서워요 뒤에 형 아 아 제이형 끝나고 하니까 다들 수고하십니다 이러고 갔다고 아 맞아 아니 사진 찍지 않았어요 아니 외국 분들이 오셔서 BTS 팬이에요 이러면서 갔다고 5,300표예요 엄청납니다 네 자 1위 1위 볼 것 같아요 웃을 것 아닐까? 저는 1위 개인적으로 태형이가 고른 그 달방 야유회 1편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야유회 가자 감동과 약간 웃음이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에피소드 84 아 맞네 여름 야유회 아 아 아 빠진 편 재밌었어요 빠진 편 엄청 재밌었어요 이게 재밌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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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열심히 했다 우리 열심히 했지 하다가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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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면 못 올라오겠더라고 아 맞아 맞아 태형이가 넘어진 것만 봤어 근데 이게 잘 자라 우리 아가 그거 어 활동적인 멤버들 모습이 너무 즐거워 보인 물놀이하는 게 너무 재밌어 보여서 몽개그 오오 태형이 형이 진짜 한 건 하긴 했지 아 록바이스 편이 뭐냐 아 펭이? 그거는 추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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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바이스 편이 웃겨 나도 나도 내가 개웃고 약간 약간 그런 쪽인가 봐 약간 록바이스는 내팽이 아니었어요? 맞아 맞아 록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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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는 저와 좀 정이 많아요 자 자 자 그만해 록바이스 나와라 록바이스 자 록바이스 이름도 록바 자 세 번째 하하하하 가라 록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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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록바이스 아니 내가 들어본 영어 이름 중에 제일 뭐 없었어 근데 록바이스 좀 웃기긴 했네요 아 진짜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시 보고 싶은 달려라 방탄 에피소드 및 게임은? 다시 보고 싶죠 저 족구 갈게요 왜냐하면 족구는 우리 한 필승이었지 네 이제 우리가 좀 족구 좀 잘하는데 저도 족구인데 족구 그 세 개 중에 하나는 왠지 번지점퍼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오 번지점퍼 날카로워요 예리해요 너무 초반 아니야 먼저 적어둔 봐 일단 난 그 토론 호텔에서 했던 토론 아 그 호텔 수영장에서 했던 나한테 뭐? 뭐야 뭐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나는 그게 너무 웃겨 그 뭐지? 51회 51회 뭔데요? 그 우리 바이킹 타고 막 했었죠 아 아 아 아 문자 대주세요 아 이거 오케이 왜 그거예요? 그거 그냥 너가 오케이 저는 좀 옛날로 가볼까요? 뭔가 옛날이어야 되지 않나 네 놀이공원 가겠습니다 에피소드 3 아 식스프라그? 아 식스프라그 3위 들어갑니다 3위 나 뭐했지? 에피소드 42 방탄 골드백 고요 속의 외침 라즈발랄라 이건 100%야 오 야 이거는 2등 2등 에피소드 100 100회 특집 족구 1 시작 족구라고 할 수가 없어 자 자 하나 자 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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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웅 자 침착하게 하자 오케이 재웅 나중에 재웅 넌 대박이다 야 재웅 넌 진짜 대박이다 미안 저거 이제 시도 싶긴 했어 족구야 자 둘 야야야야 야야야 왜 저기로 받을 생각했어요? 아니 머리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쫄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3콤보가 없기다가 3콤보 자 뒤로 갈게요 오케이 자 받아 두고 받아 자 1위 자 1위 흥미적 간론 에피소드 24 존비 ETS VS VS 좀비 아 아 맞네 시급을 좋아해 아 그러니까 멤버들이 무서워하는 모습이 약간 지켜주고 싶어서 저희의 무서워 저희의 약간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나 봐요 귀여웠대요 다행이다 이제 다시 아 거기에 있잖아요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겁 많다 아 저 때 진짜 무서워 신경이 있어요 재웅 아 나 전화해 저 다음 날 진짜 목 쉬었잖아 아 카메라 메모가 달라는 거야 카메라 감독님 소개했었었어 아 일로 와요 아 아 진짜 아 위험하더라 저거 진짜 재웅 재미있었어요 아 근데 우리 진짜 귀신의 집 이런 거 못하겠다 정국이 빼고는 정국이 빼고는 귀신의 집이 더 무서워 저것보다 정국은 나중에 귀신의 집 한 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암 제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지금 치가 돼 조심해 갑자기 아니 아니 환불 안 돼 형하고 나하고 호비 형하고 방탈출 간 적 있잖아 아 무서운 거야 우리 그거 시작도 못 했잖아요 진짜 바로 전화했잖아요 불 좀 켜주시면 안 돼요 우리 5분 동안 아무것도 못 해가지고 5분 동안 한 번 해서 서로 계속 안고 어떻게 3시 갔냐 방탈출 방탈출 우리 어디서 갔죠? 카페에 나랑 지민이를 데려왔지 무서운 걸 갔어 그때 이 둘이 남아 있었어요 숙소에 아 맞아 맞아 자 그러면은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RM의 달려라 방탄 속 최고의 화력을 보여준 에피소드 아 RM?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가 보다 이렇게 멤버들을 좋고 아이가 좋고 굉장히 의외인 게 있습니다 굉장히 의외인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준이 형 모음을 자주 봐요 그렇지 저도 봐요 근데 꼭 나오는 건 쿠키발로 차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맞죠 맞죠 쿠키발로 오케이 들어와 있어요 저 방탄 야유의 편에서 형 바람 기억 부른 거 아 오 옐리아다 오 옐리아 너 뭐 이 당대 우리의 매일은 우리의 사랑 그 사우나 아 저 저 저 그거 그거 뭐야 뭐야 폴 도시 폴 도시 폴 도시가 웃겨 폴 도시 웃기죠 갑니다 어렵 한국의 네 번째 광역시 광주 폴 도시 폴 도시 아 여러분들 아쉽게도 정답이 나오지 않았는데 뭐 뜬금없는 에피소드 백성 아바타 요리왕 2편에 설탕 설탕 설탕에서 소금 흘러 이게 내 베스트 장면이라네 자 일단 양파 껍질 까고 아 그래요? 야 양파 껍질 까고 스킨스톡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 뭐요? 시똥? 스킨스톡 스킨스톡 스킨스톡? 스킨스톡 마늘을 김치찌개 넣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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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내가 봐로 좀 내가 봐로 좀 노답이긴 하나?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레전드긴 하네요 이런 게 있었네 레전드긴 하다 인정이다 인정 RMC 2위는 바라맥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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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가 그 좀 촉이 좋은데 형이가 좀 진짜 예리하다 칭 태형씨 그 예리한 촉으로 진의 가장 베스트 장면 진 진요 아 진도 많은데 그 저는 그거 라즈벌랄라 맞힌 거 라즈벌랄라 맞힌 거 까르모나라를 어 그게 베스트 같대 거기가 진짜 대단했어요 형이 다 맞혔어요 형이 아 오 오오오오오 오오오 오가 뭐야? 형 태어나서 먼저 한 말 뭐해요 오오 아 그거 그거 오오 오 오 자 형 감사사 좀 바꿔줘요 아로 형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하하하하 하하하하 형이 ед서 처음 했던 말 기억나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하 하하하하 갑니다 에피소드 119 119 119? 어 최근인데? 아 아 스포을 토토 스토리 토토스토리에 파이다 스파이 형 스파이 된 거야 아아아악 아 스파이다 스파이 얘는 형이 진짜 좀 잘하긴 했어 감쪽같은 스파이 기억나서 처음 했던 말 기억나요? 오! 갑니다! 에피소드! 119! 119! 어? 119? 어? 최근인데? 어? 아! 토토 스토리! 아니요! 스파이다! 스파이! 형 스파이 된 거! 아! 스파이! 형이 진짜 좀 잘하긴 했어요! 아! 감쪽같은 스파이! 자 여러분! 사실 오늘 미션에는 스파이가 있었습니다! 어? 어? 스파이요? 여기서 스파이가 진영 표정 안 들어가는 거 봐! 아니 자꾸 나한테 스파이 줘요! 형 게임 기회를 못했네! 형 스파이요? 왜 나야 이거? 아니 저 오버하는 거 보니까 스파이 많으니까 지금 보니까 아! 저 때 힘들었어요! 아니 형 지영이 형! 아! 진짜 몰랐어! 아! 준영이야? 아! 준영이야? 아! 준영이야? 아! 준영이 미쳤다! 이거 재밌었어요! 정국이가 진짜 웃겼는데 자! 봤으니까! 저! 저는! 저는! 다른 쪽으로 안녕 나올 것 같습니다! 슈가 씨! 아! 슈가는 안녕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에피소드에 제가 좀 나열하긴 했어요! 내가 컨디션이 괜찮았었어! 안녕 말고 형! 그 아까 토론 이런 것도 웃기긴 한데 이 형 말할 때 그 여러분! 저는 시리엘 끓여먹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안녕! 팔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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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좋아할 수 있겠구나! 좀비 아니야? 코난! 좀비! 좀비! 아니다! 이거 아니다! 좀비! 아! 이거 이 반응은 아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멋있는 모습 아니야? 아니면 누굴 되게 챙겨주는 의외의 모습? 너 그런 표정으로 말할까? 잠깐! 바로! 한 번만! 민윤지 씨! 민윤지 씨! 아! 많이 천표! 많이 천표! 압도적으로 윤지 씨가 차지했습니다! 화면 맞잖아! 와! 발목 봐봐! 야! 발목이 얇은데 발 큰 거 봐봐! 야! 진짜 발 276이야! 아! 진짜! 우리 막내 이모랑 똑같이 생겼다고! 진짜! 다들 되게 신나러져서 그냥! 아! 진짜! 그만 보자! 달방 중에 캐릭터 중에 윤지 씨가 가장 임팩트가 있어! 아니! 저거 트위터 저희가 뭐 사진 올리면 외국 팬 여러분들이 많이 써요! 항상 나와요! 맞아요! 와! 재엽 씨! 굉장히 의외 나왔습니다! 의외! 나 뭐 또 놀라고 막 이런 거 자빠지고 막 이런 거 하겠지! 아닙니다! 재엽 씨! 멋있는 거예요! 멋있는 거라고? 춤! 춤! 재엽, 멋있는 거예요! 춤! 춤! 태니스! 아! 아! 야! 테니스인가 보나! 3등! 테니스! 테니스! 가! 바로 가! 에이, 설마! 테니스 나왔습니다! 와! 이것도 많이, 많이 챔피언, 이것도! 호비가 선수 출신이잖아! 아! 뭔 소리예요! 야! 선수! 선수! 오! 오! 벽! 멋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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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읽어드릴까요? 역시 동메달이! 역시 동메달이! 테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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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와아, 웃겨요. 자, 지민 씨 모일 것 같은데. 라즈벌랄라. 라즈벌랄라죠. 너무 압도적 아니까, 라즈벌랄라. 라즈벌랄라. 근데 이거는 우리가 웃기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게 웃긴 게 아니야, 보니까. 다 멋있고 귀엽고 약간 이런 거. 라즈벌랄라 아니에요? 아, 라즈벌랄라. 나 그 뭐지? 태형 씨 촉이 좋아요. 호텔 수영장에서 지민이가 건포도에 식빵 그거 할 때 앙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앙 하는 거. 되게 디테일하다, 뭐냐, 뭔 편이냐. 기억하고 있어, 그거? 맞아, 이거 했었어요. 그런데 쓸데없는 건포도를 쑤셔넣어가지고 먹을 때마다 독신하게 앙 들어가야 되는데 보지 마세요. 록바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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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그건 우리 거 같아요. 록바이슨? 왜 그러세요? 우리 거 짜 신으면. 너 신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 지민 씨는 진짜 멋있어요. 아, 그냥 아는 거 같은데? 아니, 그냥 하는 말이에요. 진짜 멋있는 라즈벌랄라가 야, 13,270효야. 네가 이게 정말 났었어요. 라즈벌랄라 보면은 톱 Еврない이야? 형의 달 방 다 심으면 왔어. 라즈벌랄라, 라즈벌랄라. 그런데 이게 라즈벌랄라가 유명해진 거 하나가 지민이가 또 라즈벌랄라로 노래를 맞죠. 제가 기억하는데 앞에 아가 들어갔어요. 아, 라즈벌라. 아, 라즈벌랄라. 라즈벌랄라. 제가 봤을 때 이거 내야 돼요. 자, B 씨! 태용 씨는 굉장히 의외의 화입니다. 형! 이제 형만 안 믿어요. 아니, 진짜예요. 이거 진짜예요. 이거 진짜예요. T 형이 약간 잘생기고 있고. 그런 건가 보다. 너무 잘생겼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잘생긴 거 아니에요. 공방! 공방 웃겼어, 공방. 하다가 애호 좀 와봐. 나도 몰라. 버렸는데, 이게... 아, 이건 거 같아. 버렸는데, 이거 막 다 찍으려니까. 공방, 공방. 공방, 나도. 공방 맞는 거 같은데? 공방 같은 거. 이게 뭔 노화지? 잠깐만. 여러분, 혹시 에피소드 헬로우 2021이라고 아세요? 어, 최근인데? 그러면? 아, 하모니카! 아! 아! 하모니카! 형, 이게 뭐지? 형, 이거 하면 형이 할 거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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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제발, 형이 하지 말고. 제이 형! 아니, 형이 하지 말고. 하지 말고. 맥키 마이! 하이! 아, 진짜! 아, 이건... 아, 이건... 아니, 내가 이거 제목이 뭐냐고는 몰랐는데. 뭐하고 짐이야, 짐다. 야, 이게 벨트야, 이라고? 아, 이게... 아, 이건 뭐, 아니분들이 좋아할 만하겠다. 네가 제일 최근 편이다. 그러니까. 자, 나 정국입니다. 마지막. 야, 정국 씨. 나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럼, 정국이 한 거 알까? 아, 그때로. 나는 이거 맞는 거 같아. 아니, 정국이 좀 많네. 아니, 정국이는 좀 많네. 아니, 정국이는 멋있는 걸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까 그, 뭐지? 아까 저런 빠지에서... 아니, 아무도 못하는데 정국이 혼자 한 거. 맞아, 맞아. 그런 거. 얘, 얘 번지점프도 막 하고... 지르길래. 3, 2, 1, 시작! 시작! 이거는 생각보다 의외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냐고요. 이러면 우리가 생각한 거 맞아. 생각보다 의외라 그러면... 아, 맞아, 맞아. 그냥 가. 극대노, 극대노. 극대노 가자. 자, 멤버들이 저를 너무 잘 알아요. 극대노입니다. 아이, 극대노. 아니, 어차피, 어차피 틀렸고. 어차피 틀렸어. 어차피 없어진 사진이야. 너무 귀엽지 않네. 어차피 틀렸고. 한 장밖에 없다고. 자, 삽수리가... 2차, 2차 복두. 야, 이거 극대노이야. 자, 정국이 형. 정국이 형, 정국이 형. 아, 재밌네. 장난이 있네요. 저게 베스트일 것 같았어. 자, 여러분들. 재밌네.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 달려라 방탄을 본다. 자, 그러면 압도적인 1위가 있습니다. 압도적인 1위? 밥 먹을 때. 내 밥 메이트 한 끼도 빠질 수 없다. 와, 진짜? 형, 고기가 다 말랑스러웠어. 아, 맛있다. 지치고 힘들 때. 웃고 싶을 때 뭐 이러는 거 아니야? 너무 우울할 때? 야, 액. 방탄 생각났대. 아미로 만든 아미방 비석이라고 그거 상당히 샤이 나고. 아미 잘하고요. 죄송합니다. 아미 여러분. 1360244. 1360244. 1360244. 네, 그런 게 이제 달려라 방탄이 된 거예요. 오, 진짜? 아니, 되게. 마주 홀랄라 같은 거. 형,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 하죠? 솔직히 우리 달려라 방탄이 좀 자극적이지 않아서. 그렇죠. 자극적이지 않게 웃겨요. 자극들이 이제 가치고기하고. 네, 그렇죠. 네, 사랑해 주신 아미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거 뭐 하죠, 우리? 자, 서베이를 통해 표현 분들이 다시 보고 싶어하는 달방 수업 게임을 준비를 했고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아, 참. 아, 참. 오늘 최고의 작품이다. 이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첫 번째는 이제 달방을 지금 기억하시게. 좀비 나오나? 봄풀기로. 설마. 달방과 관련된 퀴즈를 좀 준비해 보고 싶습니다. 네. 달방의 애청자로서 틀릴 수 없지. 수많은 달려라 방탄 중 재생수 1위는 1900만대입니다. 와우. 과연 이 달려라 방탄의 에피소드는 무엇일까요? 슈가. 슈가. BTS VS 좀비. 100. 에피소드 100. 100회 특집 1. 100. RL. 1화 오픈. 땡. 아, 나 지금. 아, 아니. 정의인 줄 알았는데. 아, 맞는 줄 알았네. B. 여름 야유회. 자, 한국에서 찍은 편이 아닙니다. 어, 진. 어, B. 진. 토론토. 에피소드 몇 번이죠? 자, 땡게요. 아니, 뭘 땡겨 하고 있는데 기다려봐. 잠깐만. 아, 잠깐만. 진. 에피소드 69 BTS 인 토론토 1. 땡. 에피소드 71 BTS 인 토론토 3. B. B. 에피소드 70 BTS 인 토론토 2. 맞습니다. 아, 왜? 아니. 그래, 나도 이거 좋았었어. 카라티를 막 사주고 했던 거지. 나 최근에 봤어요. 유튜브에 알고리즘에 뜨더라고요. 아우트 사주고. 저 정구야 사준 걸로 3년 입었잖아요. 여러분들 고마워하세요. 자, 바로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핫 투수 1위. 와. 진. 에피소드는. 에피소드 65인 방탄 학교 민초 토론. 아, 그래? 민초 토론을 했던 편의 핫 투수는 몇 개일까요? 아, 정말. 진. 진. 150만 개. 아, 그렇군요. BKS.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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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8천만. 그 수준이 아닌가요? 말해. 13억 9천만. 아니, 거짓말하지. 10억을 어떻게 넘어가요? 정국. 정국. 진짜요? 한 번씩 말씀하셔서 가장 근접하신 분. 10억 한 5천 정도 되지 않을까. 9억 9천 8백. 뭐 경매하는 것 같아. 어, 여기까지 9억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얼마야 할 거예요? 10억 8천. 10억 8천 1. 왜 따라해요? 내가 언제 따라하지? 나도 10억 8천 하려고 했는데. 8억. 8억. 7천. 10억 2천. 와, 근데 하트에서 이렇게 많다고? 10억 3천. 내가 제일 높네? 3천. 가장 근접한 사람은요? 10억. 오케이. 10억 나왔죠? 10억 나왔습니다. 9억 9천 8백이었어. 나도 가까워. 4천. 누가 가까워? 15억 5천. 내가 3천였는데? 7백만. 아. 10억 5천. 하트 눌러주세요. 자, 10억 4천 7백만이고요. 네. 5천 5천. 오케이. 에피 85 여름 야구의 3편에서 서로의 마니토를 위한 선물을 준비해 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기억나, 기억나.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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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아, 진짜. 코비의 마니토를... 아, 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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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건 내가 맞혀야 돼. 아니, 이거... 어. 제 약속, 약속 그거... 싱글 앨범 이렇게 만들어줬었어요. 맞아요. 아, 딱 친, 딱 친가 보다. 뭔데, 뭔데, 뭔데. 진짜 대박이다, 형. 약속. 약속. 진짜 대박이다. 와, 저거 대박이다. 와, 이거 진짜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대박이다. 집인아, 멋진 곡 들려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좋은 곡 들려주겠다고. 이제 되게 약속해, 어, 어. 새끼 손가락 걸고, 어, 어. 와...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요, 아직... 있죠, 당연히 있죠. 에피 56, 방탄 야유의 이때 지민 씨의 시. 뭐, 그건 무엇이었을까요? 아, 이건 좀 힘든데. 뭐, 어떻게 알아요? 얘도 안 들으면? 함께라는 건 참 어려운 것 같다. 모르는 사람을 만나. 서로 너무 다른 사람을 만나. 정국, 정국. 방탄소년단. 땡. 지민. 함께라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어, 본인이 정답 맞추는 건 인정 안 되잖아요. 원래 룰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나도 일부러 안 맞췄으니까. 지민. 지민. 함께라는 건. 걷. 땡. 주가. 함께라는 건. 나이스. 함께라는 건. 함께라는 건. 함께라는 건. 자, 에피 92입니다. 미니 골든벨. 진 씨의 어깨 넓이에 관한 퀴즈를 냈었는데요. 진 씨의 어깨는 몇 센슨? 슈가 슈가 슈가. 슈가 슈가. 비이 빨랐어요. 52.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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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가. 슈가 54. 땡. 수민. 48. 맞을걸요? 아니야, 48은 나였어. 근데 맞을걸요? 맞아, 48이었어. 네. 제가 옆에 있었을걸요, 이거? 어? 옆에 있는 건. 또 약. 야, 이런. 야, 맞아. 그러면. 지금도 48이면 인정해. 어? 50인가 50인가 50인가. 어깨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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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88. 어깨 쟤. 어깨 쟤. 88. 어깨 쟤. 52. 그러면 우리가 그 때 쟤던 건 이거였잖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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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나올 줄 알았다. 이거. 엉덩이. 자, 그러면. 아니 이거여. 금주였었죠 뭐. 저런. 방탄을 좋아하는 아미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심 일한 표현하자면 끝이 아닙니다.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자, 찍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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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걸 보시고. 달방 신서혁이 콜라보 편에 지민 씨가. 아, 손이. 하나, 둘, 셋! 아, 손! 야, 야, 야! 아, 미쳤다. 솔로서! I'm sorry! 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다. 또 BTS 한 팬으로 신곡이 나오는 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플레이리스트에 꼭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이번에 지민 님이 또 그리고 또 이번에 지민 님이 또 예능 프로그램으로 나오셔서 오늘 보내주신 영상 메시지 너무 잘 받고 재밌게 봤습니다. 팀필 사인이 담긴 유니폼 선물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와, 이거는 진짜 내 친구들이 진짜 좋아할 텐데. 흥민갑! 와, 진짜 대박이다. 너는 안 줘, 열심히 응원하고. 나 안 주셨어? 아니, 그래. 또 BTS를 또 제가 열심히 응원하고 BTS분들처럼 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아, 이미 좋은 영향이십니다. 좋은 영향이십니다. 처트넘의 시! 성신! 아니, 뭐 니들 영상통화하니? 어, BTS 여러분, 화이팅! 슈퍼컷! 진짜 이거는 제가 꼭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지만 저희도 흥민이 형 못지않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요거 싸인 티 보내셨어요. 와, 손흥민 선수가 달려라왕탕에 출연하고 싶다고. 와, 진짜요? 진짜요? 시즌2 가슴와! 야, 축구 편인가요? 축구 편인데? 아, 이제 정말 이렇게 다시 한 번 신경 써주셔서 또 이렇게 유니폼까지 주신 손흥민 선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 뭐 요즘 너무 잘하시고 있지만 앞으로 월컷 손에 영원한 번영을 비워나겠습니다. 야스! 축구와 박사! 화이팅! 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 창3